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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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혹시 여러분들 오페라 하면은 어떤게 생각나고 아니면 여러분들 TV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나 어떤 제목이 스쳐 지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네요 헉 사로랑아 결혼 배워요 기간 후에 결혼 배워요? 네 이게 웬일이 아니 제가 지금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웬일이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 스트라빈스계 병사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울어도 보고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분명히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음악을 같이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병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집으로 가는 병사 바위연덕을 거누었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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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흔동안 계속 겁이 있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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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웃으면서 병사에게 책을 뭔지 건네자 병사는 바위연덕을 놓고 책을 이렇게 박았어요 얘들아 고양이가 어떻게 울지 따라해봐 아휴 자 고양이 노래암 번 불러지 연달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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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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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어떻게 온다고? 미야오! 그렇지. 병사는 결국 악마를 따라 악마의 집으로 갔죠. 거기에서 약속대로 바이오넬을 가르치고 악마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2박 3일, 3일동안 마을껏 즐긴 후에 악마의 그 마법으로 아주 쏜살같이 처음 악마를 안았던 그 장소. 한참 한참 걸었던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1박 3일에 lesions 2박 3일은 보셨을 가수 이상하다 어 내 약혼녀 나래야 금나래 뭐야 저 옆에 아이들 누구지 약혼녀의 옆에는 두 아이와 남편으로 모이는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어요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병사는 악마의 시간을 보낸 것을 막 자책하면서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있었군 자 이봐 망설이지 말고 책은 펼쳐봐 그 책은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걸 줄 수 있어 넌 정말 진짜 진으로 행운하라고 자 열어봐 형상아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불행해도 결국 악마의 손님 수입 넘어갈 거죠 그래 그래 자 계속 읽어봐 그렇지 계속 계속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돈이 너한테 쏟아질 거야 이 책 덕분에 엄청난 행운을 가졌는데 내가 만약에 병들거나 죽으면 어떡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상했죠 마법의 책아 너는 알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잖아 제발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제발 나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넌 비밀 알고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그 옛날에 그 자신감 넘치고 그의 행복했던 때로 도와갈 수 있는지 나 진짜 행복하지 않아 악마는 사실 마지막으로 병사의 순수한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병사는 와이올린을 받아서 자 들어봐요 얼마나 괜찮은지 와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병사는 병사는 이 모든 상황이 마법의 책에서 시작되는 걸 알아차리고는 있는 힘껏 와이올린을 내동댕이 침 후 마법의 책도 막 갈기갈기갈기 막 찢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병사는 정초없이 방황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단지 변함없는 건 오래된 이거 대낮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계속 걸어갔어요 걷어봤어요 만약 누군가가 공주의 병을 낫게 한다면 내 기꺼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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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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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병사는 익숙하게 발열을 잡고 취한 악마 앞에서 멋지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공주여 이제 안심해도 돼요 그리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공주는 병사의 마이올린 연주를 듣고 신기하게도 침대에서 일어나 아름답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침대에만 누워있는 공주는 병사의 마이올린 연주를 듣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바로 그렇죠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여러분들 진정한 좋은 행복은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어디라고요? 여기 금날의 아톡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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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루스트라빈스키 1880년대에 태어나셔서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러시아 출생의 스트라빈스키의 지급 제목이 뭐라고요? 병사의 이야기 자 제일로 마지막에 뭐였어요? 다 한가지 행복 여러분들 오늘 저녁 행복한 저녁 방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